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하고 전공의사 이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를 제가 약간의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이번에 간호법 개정안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전공의들의 공간을 급히 때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간호법 개정안인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간호사하고 전공의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의 사이에 업역 분쟁으로 이런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동시에 여러분들 이게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중증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격감해서 고민인데 이 자체가 또 한 번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 크게 여러분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착하게 이주영 여완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간호사가 의사일무 일부 대신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이야기를 여러 번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공적인 이슈를 맡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의사결정에 사심이 개입되게 되면 옳지 않은 의도가 개입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의로사태 수령에 왜 빠졌습니까 한몫 챙길 의견은 빠진 거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에 급조된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터뜨려 가지고 한몫을 챙겨야겠다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거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간호사의 피해의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면 좀 차분하게 예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 해야 되는데 당장 전공의들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심이 앞섰기 때문에 또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벌써 보시기 바람 간호조무사 90만 명이라면 분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간호조무사만 있습니까 물리치료사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뭡니까 맹꽁이 같은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편대해 주는 것은 간호협회 내에서도 간호협회를 자지원한 나이 든 사람들 일부만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합니다. 간호사 내부에서도 젊은 간호사들은 다 반대하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다 늑수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보시게 되면 핵심이 딴 게 아니고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합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 그럼 PA 간호사한테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또 문제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호법 국회의 통과 역사적인 사건 의료계획에 적극 동참 간호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이 또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추진적인 의료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뭐 이 사회적 돌봄이도 뭐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이주영 의원 아직도 여러분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펼치는 걸 보면은 정도대로 이렇게 발신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이주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p.a. 간호사법 간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뭐냐 첫째 간호사 업무역력 확대입니다. 전공의 공벽 대처를 위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건복지의 박민수 차관의 여러분들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전공의 쓰지 않고 p.a. 간호사로 대처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특히 이제 젊은 간호사들이 의료소송 위험하고 병원 경영진들에게 상당히 이용당할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주영 의원은 간호사 상시 동원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많이 입은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역 갈등 심화 간호조무사가 90만 정도가 됩니다. 의료기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들하고 업역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가 꼼수를 낳고 꼼수가 또 다른 꼼수를 낳니 이렇게 이런 번지입니다. 전공의의 위치에 간호사를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 비전문적 직역변경 그러니까 전공의의 위치를 확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간호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의의 업역이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직역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엿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공의 너희들 엿먹어 이놈들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제약되고 포기가 된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의 업역을 간호사들이 대체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전공의의 지원자가 현저하게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기회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중환자 치료 능력, 언급환자 치료 능력, 희귀환자 치료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하나만 망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료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주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 개혁신당의 초선의원이 쓴 글을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전공의 위치를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박민수 차관은 회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공의 위치가 격화되면서 전공의 수련기의 제약과 전공의 여러분들 포기가 늘어나는 거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데 필수과의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필수과의 의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맹탕 같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용산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보면 정도를 걷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도를. 사람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길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편법인 것. 편법. 정당한 게 이 사람들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현재 어려운 국면을 넘어서기 위험은 편법이든 탈법이든 모든 게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도 너무 제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편법에 익숙할까. 이렇게 거짓에 익숙할까. 그냥 편법을 쓰는 거라면 뻔하게 뭡니까. 편법 쓰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이 조치가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건 겁니다. 이 제도가 현장 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전연차 간호사일수록 의료소송이라는 위험과 경영진의 착지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게 격한 용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번 간호사법 개정안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상시 동원력.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역력과 보호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저는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해를 절실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하여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공의들도 업무역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참 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야기죠. 저수가로 근거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게 될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업무역력의 명시는 사실상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역력의 확대를 뜻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간호영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에 따름 아닙니다. 경영진이 간호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업무역력의 확대라고 여러분들 기존 언론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이주영 의원이 하는데 대략 저는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역력이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간호사들과 확대될 간호업무역력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협회에서 무슨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게 큰 입건이 있는 모양이죠. 이것은 전공의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역력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직역이 될 겁니다. 그럼 전공의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공의니까 여러분들 존재의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지 그럼 전문의가 없으면 여러분들 수술은 누가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아무도 수련받지 않음으로써 그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얘기 보시죠. 가장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 간호사로 인력구조가 대체될 빅파이브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도 없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의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여름 법안을 전공의 공백을 매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킨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런 실망을 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실망을 또 더한 겁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를 이제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문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수술 누가 하냐 이야기. 피해의 간호사와 함께 수술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뭔가 함고 누구도 수련받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의료경벽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환자하고 언급환자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그냥 암흑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련체계의 문제가 있으면 수련체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참 괜찮은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의 문제점 숫가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씩 고쳐가시면 될 건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존재하는 것은 그거를 전부 다 거들 내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겁난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좀 때가 묻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지영 개혁신당 의원이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간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전공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의 업역이 불명확해졌고 결과적으로 전공의의 수련기회가 박탈당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제 방송 나가고 애초에 의료수가가 낮아서 일어난 일인데 의사를 제대로 고용해야지 왜 간호사로 돌려막기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의 업체고 피해의 간호사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잘 됐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니 꼴백이시는 전공의들 다 빠지면 잘 됐네. 전공의 없으면 전문의 없는데 전문의 없어서 수술할 의사 누가 수술할까요 간호사 수술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참 정말 사심이 눈을 가리니까 엄청난 이야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론 정도를 여러분들 걸어가는 겁니다. 정론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요행을 바라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피해의 제도를 합법하기 이전에 교육체계를 짜고 석사 과정을 마련하고 이 졸업생들이 언제부터 나오면 그때부터 자격증화를 거쳐서 피해의 간호사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피해의 제도를 합리한다.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좀 물어볼 용기조차 없는 것인지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의과대학 교육과 간호대 교육이 다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역할만 배웁니다. 미국의 수술보조 피해의 간호사는 간호대를 마치고 대학원 가서 의대 일부 과정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하면 별도로 피해의 간호사 이름 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는 마치 비행기 기장과 승무원과 같습니다. 참 의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소방대원들도 수술실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의료 분야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의료계하고 한 명도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주영 의원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2부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엽에 한국을 찾았던 20대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여러분 기여를 다룬 책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특별히 미국 서부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한 미국의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발로들 여러분들 다 그러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했던 부분을 정리한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개행하는 식으로 여러분 책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